어? 이거 이기면은 그거 유아각 잡아야겠다. 별소호자 미퍼 VS 별소호자자야. 아 근데 이거 문자가 내가 마나가 많이 없어가지고 피스킷이 6푼에 하나 나오고 야 금, 음파, 음파! 그렇지! 시간 안 될 것 같은데? 되나 이거? 방금ation 방금 breaking 아, 쉬운데? 바론 바론을, 바론을 시간 끌었는데 야, 2대1 아니 아니야, 리진 애니비어로 2대1 비긴 거라고? 왜 비겼어? 비길 게 있나? 아이고, 환장하겠다 어, 뭐야? 야, 야, 이게 뭐야?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이게,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, 밑에 싸움 붙었다 아, 이번 같은 게 내 공들을 버젤 수 있을 것 같아? 아, bons장하십시오 보셔오, 보셔오 파악이 났으세요 저게 아프게임 미드 밀러 했더니만 이거 들어오지마 공이었어 빼 바텀 밀자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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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 야야야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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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예 범 못 터뜨리는거 아쉽네 이거 터뜨렸어야 되는데 네 야이스 도망쳐 어 아 야 바론가야겠다 끝내진 못하겠어요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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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궁들 왜이러냐 에잉 에잉 쏘면서도 놀랍네 내 궁들 나이스 아 아니 대포 이거 억작이 때리고 있냐? GG 아이고 이겼다 이거 정글객 쳐야겠다 이 그브 어? 전판 너 땜에 줬는데 강해야지 정글객 아 그브 꼴좋다 나 그브 쟤 땜에 전파 줬는데 어 근데 이건 솔직히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거 아닌가 아 아 감사합니다 나 노데스인데 야 노데스 했잖아 이 정도면 아니 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